월드컵 스타 이영표 선수가 북미 프로축구 리그 진출을 확정했습니다. 지난 7일 벤쿠버 화이트캡스의 홍 부장인 BC플레이스에서 한국 대표팀의 간판 수비수로 활약했던 이영표 선수는 벤쿠버 화이트캡스의 입단을 확정하고 입단 계약에 사인했습니다. 얼마나 팀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북미 프로축구 리그 및 팀 규정에 따라 상세한 입단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계약 기간은 옵션을 포함할 경우 총 2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영표 선수는 벤쿠버를 포함해 각기 다른 리그의 6개 팀에서 활약하면서 이색적인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. 한편 화이트캡스의 내년 시즌 첫 경기는 3월 10일 BC플레이스에서 열리며 상대는 몬트리올 임팩트입니다. 이영표 선수는 한국에서 연말을 보낸 뒤 내년 1월 중 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. 이영표 선수는 한국에서 연말을 보낸 뒤 감사합니다.